네, 이번 유형은 쌍곡선의 점근선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활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쌍곡선의 방식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 쌍곡선을 항상 그릴 때는 뭐부터 그리냐면 점근선부터 그리죠. 우리는 점근선을 이제 뭐라고 그을 수 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돼요. 그럼 일단 항상 쌍곡선을 그릴 때는 이 점근선부터 좀 그려주고요. a분의 bx를 그리는 방법은 x좌표가 a가 되는 거, y좌표가 b가 되는 그러한 점을 지나는 됐어요? 이 기울기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점근선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점근선. 마찬가지로 대칭되게 마이너스 a, b를 지나는 점근선을 그립니다. 그래스에게 플러스일 때는 우리 아시죠? 여기에 우리가 꼭지점. 꼭지점은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a, 0을 지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쌍곡선과 이 점근선은 서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많냐고 이 점근선의 기울기 y는 a분의 b와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쌍곡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보자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이 있겠죠. 그럼 걔는 결국 이 쌍곡선과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죠. 만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얘가 보다 기울기가 모여진다면 보이죠? 얘보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작아진다면 무조건 우리가 이 쌍곡선과 얘는 그렇죠.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쌍곡선의 결국에는 점근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만나는 점들이 변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점이지만 마찬가지 여기서 한 칸을 몰려서 0,1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마찬가지 점근선과 평행한 만약에 직선을 그어보면 이때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몇 개라고 할 거냐면 이쪽은 만나지 않죠. 이쪽도 실제로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나머지에서는 얘가 쭉쭉쭉 평행하게 거의 점근선에 근접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거든요. 이럴 때도 하나가 되고 근데 얘보다 살짝만 모여버리면 작아버리면 이럴 때는 또 몇 점에서 만나냐 이쪽에서 만나고 만나니까 두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는 해당하는 점근선의 기울기와 비교율을 통해 해당하는 쌍곡선과 직선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꼭 이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아셨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쌍곡선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플러스 만에 두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며 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을 이용하자.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점근선은 a분의 b고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서로 수직이래요. 서로 수직이며 뭐예요?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3잖아요. 즉, a분의 b와 곱하기 마이너스 a, b를 곱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가 돼요? 뿔의 b제곱하고 뭐예요? a제곱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a는 양수로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우리는 이때는 b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그렇죠. 얘가 a분의 a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된다. 이것을 실제로 구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성질이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뭐하겠다?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는 2010학년도 9월 모평 가형 12번입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쌍곡선 9x제곱 마이너스 16 y제곱은 144에 초점을 지나고요. 점근선과 평행한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 우리는 뭐다? 초점을 지나며 점근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일단은 쌍곡선을 이쁘게 만들게요. 144로 나눌게요. 얘가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을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초점과 점근선을 구해야겠죠. 초점부터 구할까요? 두 개를 뭐합니까? 더하는 게 이제 초점이에요. 따라서 16 더하기 9가 c제곱 따라서 c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하는 초점의 좌표는 5,0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0과 마이너스 5,0이죠. 써놓을까요? 5,0과 마이너스 5,0이다. 그 다음에 점근선 구할까요? 점근선의 기울기는 뭐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니까 기울기는 얼마 하면서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이면서 5,0과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려볼까요? 그대로 자 초점 잡고요. 5,0 마이너스 5,0이고요. 해당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 이 점은 4분의 3인 거 4분의 3이니까 이 정도 가파른 거죠. 이렇게 가파른 거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4분의 3이니까 얘랑 좀 평행하게 그어야겠죠. 평행하게 그어서요. 이렇게 만나도록 얘도 만나도록 이렇게 그어라.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좀 평행하죠. 잠시만요. 여기만 살짝 좀 지어서요. 여기가 좀 더 위쪽으로 하면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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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한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우리 이 도형이 뭐가 돼요? 그렇죠. 마름모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를 2로 나누는 거다. 그럼 여기가 10이죠.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뭐가 돼요? 이 점을 지나면서 얼마를 지나는 5,0을 지나는 직선에 그중에 이 Y좌표는 마이너스 쪽이 되겠네요. 그럼 X에다만 뭘 집어넣어서요? 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0,4분의 15가 되겠다.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5가 되겠다.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고요? 10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고요.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의 대각선 길이의 곱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만 해주면 찬찬 5가 돼서 그렇죠. 2분의 얼마다 질 15가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만 좀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당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